똑똑! 배달시키신 분? 저기요, 저 중국집 안 시켰는데요? 아, 중국집 아니에요! 그럼 뭔데요? 빵 처먹어! 큐빵! 후니찌야, 반갑습니다. 저는 먼저 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트 훈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유메탈은요. 배달이죠. 어떤 배달이냐? 큐배달. 모르가나의 큐스킬이 굉장히 속박시간이 길거든요. 그리고 은근히 속도가 빨라요. 사거리가 긴 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. 그래서 오늘은 후식자 눈을 들고 정글 모르가나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글템 이후로는 굉장히 노멀한 모여가나 템이고요. 룬에서 제일 중요한 건 포식자, 영리한 사냥꾼, 무리를 걷는 자겠죠?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람 설정까지 클릭클릭 더블 클릭! 오, 위험했어. 냥옷! 냥옷 완전 달라. 맘콤아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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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근데 이번에 스킨 진짜 예쁘다. 제 이것도 예쁘죠? 유채화 스킨 샀거든요. 유채화 스킨 나온 거 모르신다고요? 좋아요 누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. 무슨 소리냐고요? 헛소리에. 자, 됐어. 됐고요. 와, W 무한 W인데? 와 개좋아 야 칼날불이 칼날불이 졌는데 야 풀피인데 와 미쳤다 사냥꾼의 부족 효과 때문에 피급이 되잖아요 미쳤는데 와 원래 칼날불이 먹을 때 체력이 진짜 많이 들거든 초반전 그리 그래서 저는 사실 칼날불이 안 먹거든요 와 근데 뭐 어마어마하네 희망 따로 갈까 딸 확률은 낮아 경험치 이런 경우는 얼추죠 얼떨결에 추가 경험치 정글링 그러면 살짝 여유롭게 갑시다 나는 그냥 정글링 하면서 신발 가지고 쫄병들이 있으면 더 좋다 야 체력이 안 닳아 와 정글 템 하나 같다고 지금 와 정글링이 너무 좋은데 상상 이상인데 정글 풀로 다 돌아주고요 일단 야 갱 갈 데가 없다 그냥 템 사오자 이거라 이거라 경험치 차이가 있어가지고 아 똑같은 몬스터를 잡아도 경험치가 다르거든 정글 많이 안 돌아보신들은 몰랍니다 요거까지 나와야 경험치가 많이 들어와요 진짜 그 요즘에 그런 분들 있거든요 테스톤 형 보면서 롤 시작이에요 롤 배워요 이런 친구들 많기 때문에 제가 그 꿈나무들에게 꿀팁 정보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 미친 듯이 차고요 양아치인데 이거 그럼 갈까 가자 가자 야 뭐 어때 이 죄책감은 뭐지 이 몰려오는 죄책감 마치 벨티를 했는데 친구들은 걸리고 나는 무사히 도망쳐서 안 혼난 느낌 죄책감 확 몰려오네 양녕 네 블루까지 야수님 블루 드세요 제가 드세요 네 자 좋습니다 양심상 한번 물어봤고요 양녕 먹어도 좀 돼요 네네 위도 한 번 갈까 야 야 마나가 없어 괜찮지 않어 오 경험치도 없네 갑니다 포식자 키고 포식자 키고 렛츠 기릿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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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릿 기릿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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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슛 엥 롱, 잡았고 앗, 뚜록스, 사망 좋았어, 됐어 사람이 모든 걸 하고 죽을 수는 없거든요 사랑과 일, 영해, 행보 모든 것을 만족시키고 죽은 사람은 세상의 극소수입니다 전 대다수 하겠습니다 Q가 쩌는 갱킹이거든요 진짜 Q 한방에 갱킹이 성공하니까 아 탐 무리무리 아 탐님 무리하면 곤란스 굴러 한번 먹을까? 굴러 확실히 있거든요 오케이 이게 설마 와드가 되어있거나 어떤 개수작을 부린건 아닌게 이거 갱킹하면 가냐? 가자 모든걸 걸고 Q 맞았고 공 받구요 W 나이스 컷이고 자 바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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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다미넨 아 양어 미스 아니고 나이스 아니고 피타고라스 지리는 갱각이었다 오오 뭐야 뭐야 비벼 비벼 뭐야 람머스야 나? 람머스 비니해버렸는데 바텀 또 가야겠다 이거 바텀 깨지겠어 아 이거 빡센 자 피니네 또 가 나이스 나이스 퀸 퀸 퀸 어어어어어 아 무리 안돼 무리는 야매 떼 아이고 나쁘지 않았다 2대3 교환이야 2대3 교환 야 근데 정글링이 빠른게 빠른가보다 너 벌써 정글링 다 돌아갖고 먹었기 이거 밖에 안남았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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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퀸 잡아 퀸 잡아 야 너 어때 Σ겨야야야야야män 어서오고 어? 어서와 어서 어서와 어서와 점멸들이다 임마 이게 마무리 울 뻔했다 울 뻔했어 여기까지 어 정글링 미쳤어 정글링이 그렇게 좋은 줄 누가 알았겠어 짜다 이 씹새끼야 아 구해주세연 마법피 없지만 가오 한번 내봤습니다 나이스 일어라 어 나이스 예즈님 내가 능력해볼게 이런 경우는 땡고추저 땡 하고 죽을줄 알았는데 고놈 참 안죽네 시추에이션 미드 어떡해 미드 어떡해 아우 탑이라도 밀어야 되나 이거 오케이 탑은 깼다 나이스 나이스 컷 피하고 조심하시고 딸피신데 나이스 이즈님 과감하게 아니 탑정비 탑정비하고 아트롱스님 나이스 와 어 어 어 응 방탑인가 야 너 어때 야 너 어때 나이스 제발 야 소진 나이스 큐 맞고요 티모 맞으시고요 와 안 맞았다 티모 안 맞았다 받으세요 나이스 됐어 살았어 3대3 교환 나쁘지 않았어 이런 경우는 소추죠 쏘쏘한 시추에이션 쏘쏘한 시추에이션 강타가 없어가지고 응 맞으시고요 야 퀸아 속박은 튀지도 못해 퀸아 맞고요 등수고요 얍 퀸아 죽으시고요 떼 와 미쳤다 이거 한타강 미쳤다 야 바론 먹은 다음에 테모 딱 부수자 와 씨 렛 깔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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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신 났고요 라인 밀어 라인 밀어 라인 클리어 야 나 모르가나야 터 터져 그냥 어 형타 한방에 카우어 410 까이네 나를 무시하겠네 죽으시고요 이거 대위기 대위기 어어 아깝다 아깝다 어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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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을 수 있어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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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거 친뚱 친뚱 야선에 갈 수 있어 나이스야 컷 끝날 수 있어 끝날 수 있어 이거 퀸이 오긴 하는데 일단 쌍둥이 부술 수 있어 충분해 그라아티 야 퀸만 잡으면 게임 끝나 어 어 어 아니 어 미니언을 잡네 어 눈을 노려 아하하하 아하하 노오뜨라다 거의 없으면 건가 호랑 엑 퀸이he 오 님들 아무도 안와 곤란해 나 살아야돼 나 살아야돼 살아야돼 아압 쩝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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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5 어 님들 아무도 안와? 곤란해 나 살아야 돼. 나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컷 나이스 난 5 구웟 respond 어? 어! 야스봉 양호 야스홍 그에겐 죽음만 있는게 아니다 그에겐... 포텐도 있다 T-MG 준비해라이 마줄 준비 오케이 물량 먹겠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이즈님이 워낙 잘하셨고 상대 미드랑 비교하면 딱 두 배 차이에요 그리고 정글 처치 이거 중요하잖아요 와 퀸이 그렇게 빨리 왔다 갔다 거리는데 제가 그걸 비볐습니다 그리고 획득한 골드 이거 한번 볼 거 없네요 자 영상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드디어 승리하는 영상 그것도 캐리하는 영상으로 왔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